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까르보나라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까르보나라는 간단하게 4개만 시켜서 뜯어놨고요 모닝빵 4개 올리고 주꾸미볶음 조금만 만들어놨어요 이거랑 통피클 있고요 음료는 자몽소다 마실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끄보나라고 합니다 오늘의 요리는 요리입니다 토니스 끝냄새우 끝냄새우 애쓰미 기름을 넣어서 기름과 땅콩이 되는 듯한 아이스크림과 더블스틱은 매콤한 소스로 풍부하여 매콤합니다. 그리고 깊이 부서지않은 이전부터 끝까지 참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여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마늘은 너무 맛있어여 고소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양념이 짜지 않아요 고소하고 짭조름 짭조름 호박 너무 맛있어서 양념이 많이 나와요 고춧가루 아까봐요 띠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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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매콤해서 원하고 매콤하고 매콤한 주먹도돼요 양념에 라면이 매콤해요 반죽이 매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었다 옳지 말고 치킨을 먹어야겠다 대파가 더 맛있어서 해치고싶은 계란빵 그리고 아름다움이 더 잘 어울려 진짜요 어묵링 바삭바삭 맵지마음 된장찌개 이 치킨이 너무 안돼요 너무 그리고 맛나요 고기에 촉촉좋아 매운 고춧가루 초밥과 함께 먹되었습니다. 내장이 생긴다 오늘의 매운이 더 나아가있는데 도깨비가 너무 많아서 배불러가 너무 좋아 너무 맛있네요 매운이 남아있어요 매운이 더 안가니까 저는 매운이 더 좋은데 너무 매운이 더 매운이 너무 늘어나서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단무지 진한 맛 쭈욱 이쁘다 바삭바삭 오리오오오 바삭한 식감 다진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양념이 도둑이 뜨면 맛있다 엄마가 너무 아삭하다 아삭한 구멍이 맛있다 엑소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잘어울렸다 고춧가루 치킨은 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치킨은 맛있네요 물이 도전 자기름이 더 맛있었어요 짠 다진 마늘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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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라스트 고소하고 완전 고소해요 바삭바삭 너무 고소해요 고소하고 단단한 맛 맛있네요 어묵 치킨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까르보나라에다가 쭈꾸미 같이 먹어 보았습니다 원래는 까르보나라에 묵뼈닭발을 같이 먹으려 했는데 묵뼈닭발 파는 곳이 오늘은 휴무더라구요 급하게 쭈꾸미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시 근데 역시 빨간 소스랑 하얀 소스가 너무 궁합이 잘 맞네요 뭐랑 먹어도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톡피클 성공했네요 맛있는 곳을 찾았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군밤 되세요 뿅 시청해주 Maintenan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